먼저 윤석열 예비후보의 추 120시간 노동 발언 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분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것처럼 단순히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려고 한 말씀이라면 낙제입니다 정책적 포석이었다면 이건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노동가치, 노동자의 인권보다 성장이란 지표 경쟁에만 집중하겠다는 말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권에 도전을 하신다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더불어민단과 정부는 전역 있는 삶, 워라밸 지켜지는 삶을 위해서 주 52시간을 도입했습니다 52시간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까지 노동계와 산업계 모두 뼈아픈 이해와 양보를 통한 대타협의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OECD의 평균인 1626시간, 이건 2019년 기준입니다 여기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로사회, 과로사 이와 같은 안타까운 키워드가 우리 사회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를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최소한의 안전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주자 입에서 120시간 노동이 언급되니 오죽하면 18세기에나 어울리는 노동관이란 비판이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예비 후보의 말이 이슈가 되는 이유가 과연 국민이 느끼는 허탈함 때문인지 아니면 감탄 때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당은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 및 인권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더욱 세심히 정책에 담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연휴 come on